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자산운용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 수백억 원을 빼돌린 관계사 전직 임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. 서울 남부지법은 어제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 전직 임원 A씨 등 2명에 대해서 도망에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이들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등과 공모해서 2018년 12월 필리핀에 있는 리조트 카지노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라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약 5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앞서 이 전 부사장은 2022년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.